너 너 자꾸 내게 보여 내 눈 앞에 보여 이젠 니가 없음 불안해서 미치겠어 나 내 눈에 넌 딱 맞는 뷰 마 뮤즈 내 감각이 맞다면 넌 너도 느낄 걸 오션뷰 널 만난 순간 나 빛이나 신이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우예 내게 줘 선글래스 눈이 부셔 네 모습 다 그대로 넌 넌 넌 넌 넌 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I mean I don't know how 감정기복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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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센치한가 봐 노래 한번 노하우 감정기복심해 더 센치한가 봐 run run 근데 왜 갑자기 준혁이 하고 싶으신 거죠? 마지막으로 꼭 한 번만 말하고 싶어서요 준철아 이제 난 텅 빈 쌀떡어리로 살아가겠군요 준철아 그렇다면 오늘 또 마마무 무대 또 어떤 무대를 가장 기대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? 제가 마마무 팬이어서요 오늘 또 마마무 공연을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되게 멋질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저 본식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빛이 내린다 샤라랄라라랄라라라 샤라라라라라라라 그럼 우리 마마무는 누가 1위를 차지할 것 같은지 너무 진부한가요 질문이? 좋아요 지금 아주 나이스합니다 네 Q. 저는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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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결과가 나왔습니다. 컴백 전쟁 퀸덤 진짜 1위는? 하나, 둘, 셋, 마다브! 아이언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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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하나, 둘, 셋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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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 셋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널 알아볼게 내가 힘든 고등이든 모습이 어떤지 꼭 알아볼게 내가 꼭 기억할게 내가 널 바라볼게 네가 없는 곳에서도 수많은 행동처도 잊지 않을게 너의 말투 표정 하나까지 담아갈게 흐린 하늘 멈춘 불은 왜 모든게 두려울까 너와 있는 시간이 느려지고 자꾸 멀어질 네 손을 붙잡고 있어 I beg for life 내가 꼭 찾아낼게 내가 꼭 찾아낼게